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노령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가 4.75월 선거 성명을 발표해서 그에 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가 4.75월 선거를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타당의 요소문에 굳이 말을 좋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합니다라며 정의당의 이름이 형폭되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맞서 불평등과 차별, 기후익이 없는 도시를 위한 4.7재목월 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대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냥 늦춰지고 있는 이해충돌변지법 제정의 결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가 되던 박영선 후보가 되던 서울 집값은 오를 거라며 낙당한 민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의당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동정치선언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